동양생명의 송민경 팀장은 16년차 베테랑 보험 설계사로 고객들의 합리적인 보장 설계를 모토로 하고 있다. 보험은 장기 금융 상품으로 보험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되어야 하지만 일률적인 보험 상품 가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직장인 자영업자에 따라서 보장 내용 필요성 및 구성 내용이 달라지며 연령 및 결혼 유무에 따라서도 필수 가입 내용 및 적정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송민경 팀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객 맞춤형 보험 설계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은 비가 억수로 내릴 때 우상 같은 존재여야 한다. 하지만 삶의 우상 같은 존재인 보험 상품이 부담되어 짊어질 수 없다고 가정하면 보험의 창가치는 잃기 마련이다. 송민경 팀장은 고객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 상품을 추천하고 보험료를 조절하여 고객이 부담 없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고객 맞춤의 최적의 보험 상품으로 고객에게 보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송민경 팀장은 어린이 경제교육 및 공기업 재무 컨설팅 등 외부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뿐만 아니라 경제와 재무에 대한 지식을 쌓아 고객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보험 설계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부터 보험 영업을 시작한 송민경 팀장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또한 고객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송민경 팀장은 동양생명에서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최상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보험업계에서 최고의 보험 설계사로 인정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